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저녁 9시경에 중심기압 996헥터파스칼 정도의 세력으로 도쿄 먼해상에서 19호 태풍 바리자트가 발생할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뮬레이션은 도호구 지역 먼해상을 지나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어제까지와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위한 시뮬레이션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입니다. 미국해양대기청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괌 인근 해상에서 북동진환저기압이 10월 9일 저녁 10시경에는 중심기압 992헥터파스칼 세력으로 도쿄 먼해상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의 이동방향과 태풍의 세력에 대하여 이렇게 같은 의견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미국과 유럽의 슈퍼컴퓨터의 예측입니다. 미국 역시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도쿄지역 먼 해상을 지나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6일 오후 12시에 발표된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열대저기압 TD21W는 관북쪽 해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시속 약 13km 7노트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72시간 후에는 일본 동쪽 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풍속은 45노트 시속 약 83km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또 다른 열대오란 90W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 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TD21W19호 태풍 바리자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열대저기압과 90W 열대오란의 거리는 약 730km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 가능한 위치입니다. 만약 TD21W 열대저기압과 90W 열대오란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경우 서로를 돌면서 상호작용하게 되며 더 강력한 세력이 한쪽을 흡수할 수 있는데 현 상황 하에서는 TD21W 열대저기압이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한다면 90W 열대오란이 TD21W 열대저기압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TD21W 열대저기압은 90W 열대오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서로의 경로를 변경시키거나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만약에 TD21W 열대저기압과 90W 열대오란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되면서 그 이동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TD21W 열대저기압 혹은 90W 열대오란이 현재 수치였보 모델들의 예측에서는 TD21W 열대저기압과 마찬가지로 이 90W도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이동 경로가 변경되어서 서진에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올 수도 있기에 계속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